신랑 분 처음 보셨는데 인상이 어떻냐고 장모님한테 좀 여쭤봐 주세요. 한통 기론식을 하시는데 양을 잡습니다. 진짜 터치할까? 정말 충격적이네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만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거든요. 열심히 사는 당신의 인터뷰 지금 시작합니다. 지금 처갓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처갓집이 이제 신부님이 어떻게 자라왔고 또 가정 환경이 어떤지 어머니 아버님의 성품이 어떤지를 우리들이 확인을 꼭 합니다. 그걸 검증할 수가 있습니다. 신랑 분 처음 보셨는데 인상이 어떻냐고 장모님한테 좀 여쭤봐 주세요. 너무 좋다고 너무 좋다고 맘에 들었다. 저야말로 이렇게 되게 밝게 맑아주시고 하시니까 엄청 감사합니다. 신랑님은 장모님을 처음 뵀는데 어떠세요? 인상이 정말 좋으시고 우선 반갑게 와주시니까 회복하고 어머니 따라서 보통 따님이 잘하게 되잖아요. 진짜 어머니 잘 먹겠구나라는 느낌이 다 들어요. 엄청. 손을 씻고 와야지. 신랑 분이 먼저 시켜주세요. 이렇게 찍죠? 네. 가시죠. 왼쪽으로 들어가시죠. 와우. 시켜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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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이분이 두째 처형이신가요? 두째 처형이요 한국으로 시집 가셨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서 시집 가신 분이죠? 감사합니다 어우 밀리신대 외모가 엄청 닮으셨어요 어디에 앉으면 어쨌든 어른들 먼저 안고 난 다음에 앉아요 어디에 앉아든지 아니요 원래 손에 있는 건 먼저 손에 있는 건 먼저 앉아요 우선 저는 여기 앉을 때 보통 이렇게 안쪽에 있는 자리는 한국에서 상석이잖아요 그래서 약간 앉기가 부담스럽긴 한데 우선 오늘 앉으세요 어? 갑자기 어디 가시는 거예요? 전통 기론식을 하시는데 양을 잡습니다 그걸 먼저 봐야 돼요? 네 맞습니다 근데 아까 보니까 신부 분께서는 안 앉던데 네 맞습니다 잠깐 들어오셔가지고 바로 나가십니다 그렇구나 신기하네요 예 약간 보수적이죠 이거에 지금 양을 잡는다고 해서 한번 구명을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잘라준다는지 어떤 건지 저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무서워요 근데 한번 볼만하다고 하니까 우선 가볼게요. 진짜 살아있는 양 잡는 거예요? 아니 이사님 저기 보니까 진짜 살아있는 양 가지고 네 맞습니다 저 양을 잡는 이유는 뭐냐면 이제 결혼식 전에 이 지역에 우리 딸이 결혼한다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이걸 양을 이제 잡아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있죠? 그 분이시군요? 그분들을 위해서 내일 이제 이쪽에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음식을 많이 해가지고 양보기를 해서 대접을 해 드립니다. 아 내일? 네 맞습니다 내일 이제 아침에 여기에서 식사 드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여기 이렇게 우리 딸이 이제 시집간다 하고 선포하는 겁니다. 공개적으로? ...가십시오 지금 이제 양을 살아있는 양을 잡습니다. 가십시오 지금 이제 양을 살아있는 양을 잡습니다. 가십시오 지금 이제 양을 살아있는 양을 잡습니다. 사회에서 일주일이 아 정말 충격적인. 충격적이네요. 이렇게 해서 양을 잡아서 내일 결혼식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한테 음식을 대접해드리면 신랑 신부가 잘 산다고 전통이 있습니다. 한국을 보내셔도 잘 사실 테니까. 어떤 수업이 되죠? Umar. Umar. Yeah, Umar. I'm a Muslim. Inshallah. I'm a Muslim. I'm a Muslim. Inshallah. Inshallah. I'm a Muslim. Yeah, in Korea. I'm a Muslim. I'm a Muslim. I'm a Muslim.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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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라고 한지 고마워요 잘생겼어요 아멘 아 Green 아이징 고마워요 귀여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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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아쉬우실거 같아요 아쉬웅보다는 정말 바깥도 와주셔서 감상함이 지금 좋고 이제 가는 차 안에 도는 아쉬움이 점점 커지겠네요 아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신부님 가족들 인물이 다 좋더라구요 신부님 인물이 아버지 어머니 같은 경우에도 젊었을 때 정말 잘생기고 예뻤을 것 같아요 거기다가 우선 저의 신부같은 가르노 양이 가장 예쁘긴 하지만 그 위에 처형 두 분이 계시는데 첫째 처형 둘째 처형 두 분도 인물이 상당히 상당하시더라구요 진짜 예쁘시더라구요 첫째 처형 분 같은 경우에는 바르노 양과 정말 닮았네 이런 생각했었고 첫째 처형 분도 출중하시구나 가족 유전이 정말 무시를 못하겠다 만약 혹시 나의 아들이나 딸이 나온다면 처가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인물들이 상당히 좋지 않을까 뭔가 그런 희망을 갖게 되더라구요 벌써 이제 생각까지 좋은 사람 만나면 아니면 뭐 이렇게 손자와 선녀 학교 보낸다 거기까지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저도 자연스럽게 연상이 되더라구요 누가 되지 않도록 좀 노력을 하고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좀 마스크를 하면서 피부라도 조금이라도 갖고 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다짐을 하게 되네요 어쨌거나 오늘 잘 끝나가지고 정말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사님 안녕히 주무셨어요 안녕하십니까 잘 주무셨습니까 새벽 6시에 신부집에서 하객들 모아놓고 양고기로 제접한다고 하셨잖아요 제가 구독자를 위해서 밤새 고민을 하다가 오늘 새벽에 제가 신부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신부집이요 예 방문해서 여기에서 다섯시 반에 급히 갔습니다 원료분들 오셔가지고 기도도 하시고요 어제 잡은 양으로 음식을 많이 만들어 놨더라구요 그리고 손님들도 많이 오셨고 또 많은 남성분들이 오셔가지고 식사도 많이 드셨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여성분들 못 들어와요 남성분들만 들어옵니다 아 그래요 예 문화가 그렇습니다 신부님도 뒤에서 뭘 준비하고 계시더라구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분들이 축하파티를 해주셨고 오늘 자리는 신랑 분이 삼성이 안됩니다 신랑 없는 결혼식을 이긴 합니다 행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제가 직접 찍어왔습니다 아주 흥미진진하고 재밌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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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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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